도스텝스키 4대 소설 사실상 그의 유영지 생활의 수기인 죽음의 집의 기록입니다. 이 죽음의 집의 기록을 보면 비로소 죄와 벌, 카라마 조프신의 형제들 등 그의 주요 소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집의 기록은 그가 4년간 시베리아의 유영지에서 겪은 생생한 체험담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는 책 속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고 유영소에서 10년간 생활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아내를 죽인 죄로 10년의 시베리아 유영에 처해진 알렉산드르 페드로비치 고란치 코프란 인물이 공책 속에 남긴 유영 생활의 기록을 저자가 우연히 발견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처럼 썼습니다. 작품 속의 고란치 코프는 질투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자수했지만은 제2급 노동 유영소가 되어서 10년간 시베리아 유영소에서 형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케이시에 이주민으로 일생을 보낸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책 죽음의 집의 기록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도스테프스키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후일 여주인공 카츠샤가 시베리아로 유행을 가는 소설 부활했을 때 죽음의 집의 기록을 여러 번 읽으면서 참고했다고 합니다. 도스토프스키는 범죄자들이 들끓는 유영소에 들어가서 많은 충격을 받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가장 끔찍하게 느꼈던 것은 한순간도 홀로 있을 수 있는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집의 기록 속 도스토프스키의 수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유영살이를 해야 할 10년 동안 결코 한 번도 결코 1분도 나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가공스럽고 고통스러운 사실을 조금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터에서는 항상 감시병의 눈길 아래 옥사에서는 20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있어서 한 번도 결코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오직 이 일에만 길들여져야 하는 것이었을까. 그는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도스토프스키는 4년의 행기를 마치고 1854년 2월 추록 후 형 위하일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차 죽음의 집의 기록에 나올 이야기의 예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나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간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한 시간도 혼자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마시고 먹는 일처럼 정상적인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렇게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인간을 증오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은 독이나 전염병처럼 작용해서 이 4년 동안 무엇보다도 그것을 참는 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들이 태연스럽게 내 목숨을 훔쳐가는 도둑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도스토프스키가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앞에는 5년 뒤에는 4년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그가 체포된 것은 1849년 4월이고 정치범으로 재판을 받고 그의 12월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기까지 8개월은 상트 베테르부르크의 베테르바 블루프스크 요새 감옥에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옴스크의 유형소에서 출소한 것은 1854년 2월이므로 그가 같이 했던 기간을 모두 합치면 거의 5년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베리아 유형소에서 지낸 기간은 4년입니다. 그래서 편지 속에 5년과 4년을 뒤섞어 쓴 것으로 보입니다. 도스토프스키는 형에게 쓴 편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순간도 혼자 있을 수 없을 때 인간을 증오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적 감옥의 죄수들도 24시간 감시 속에 놓여 있지만 요즘 감옥의 환경과 19세기 중역 유형소의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오늘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한순간도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지는 상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의 환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 인간은 모든 것에 익숙해질 수 있다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스토프스키가 유형소에서 느꼈던 한순간도 혼자 있을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든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존재라고 도스토프스키는 분석합니다. 도스토프스키가 유형생활을 한 시베리아 엄스쿠 수용소에는 250명 정도의 유형수들이 몇 동의 나무 옥사에 나뉘어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옥사 하나에는 30명이 수용이 됩니다. 밤이 되면 밖에서 문을 잠궈서 동이 틀 때까지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옥사 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대소변을 처리하는 나무통이 있을 뿐입니다. 도스토프스키는 1854년 2월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에 형 미하일에게 보낸 편지에서 얼마나 열악한 수용시설에서 4년간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담궈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래된 해 폐기되어서 이젠 사용할 수 없는 낡고 찌그러진 목적 건물을 상상해 보세요. 여름이면은 참을 수 없이 덥고 겨울이면은 추워서 견딜 수 없으며 마룻바닥은 온통 썩었는데 그 위에 2cm 정도의 먼지가 쌓여서 미끄러져 넘어지게 됩니다. 작은 창문은 서리로 얼어붙어서 책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유리창은 2cm가 넘게 얼음이 얼어붙고 천장에는 물이 떨어져 흐릅니다. 우리는 통 속의 청어같이 웅크립니다. 난로에는 여서 토막에 통나무를 넣지만은 열기는 조금도 없고 방안에 얼음도 녹이지 못하고 연기만 자욱해지는데 겨울 내내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바라크 속에서 죄수들은 옷가지를 씻는데 좁은 바라크 속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몸 돌릴 곳도 없게 됩니다. 석양이 지면은 새벽이 되기까지 마음대로 대소변을 보러 나갈 수도 없습니다. 자물쇠로 채워놨기 때문이죠. 큰 통은 복도에 놓여 있는데 코를 들 수 없는 악취가 풍깁니다. 죄수들도 돼지처럼 악취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돼지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상은 형에게 쓴 편지의 내용 중 일부인데 8년 후인 1862년에 쓴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도 비슷한 서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녀를 의식해서인지 앞서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처럼 리얼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는 막사 안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깃들자 우리는 모두 밤새도록 빗장이 걸리는 옥사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에서 우리의 옥사로 들어오는 일은 내겐 언제나 괴로운 일이었다. 옥사는 유지로 만든 양초가 심히하게 비추고 있고 숨 막힐 듯한 무거운 냄새로 가득 찬 길고 좁고 후덥지근한 방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가 그곳에서 십여 년을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평상위의 나의 몫이란 세 장의 판자뿐이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모든 공간이었다. 이 방 안의 평상에만도 30명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겨울에는 일찍 빗장을 지르는 까닭에 모두들 잠들 때까지 4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웅성거리는 시끄러운 목소리와 웃음 욕설 쇠사슬 소리 악취와 그을음 착발한 머리들과 낙인 찍힌 얼굴들 남루한 의복 이 모든 것이 욕설과 혹평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렇다. 인간은 불멸이다. 인간은 모든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존재이며 나는 이것이 인간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이라고 생각한다. 도스테프스키는 인간이 모든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터득했습니다. 많은 인류가 수천 년간 봉곤 계급 사회 속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고 대부분 자유로운 삶을 사는 현대사회에서도 일부 독재국가의 국민들은 아직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 속에 순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도스테프스키는 시베리아 유형소에서 그 같은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작가도 해보지 못한 경험입니다. 도스테프스키 평전의 저자 이헤치 칸은 시베리아 유형 이후의 도스테프스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베리아에서 쌓은 새로운 경험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난 생활을 다시 시작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스테프스키의 죽음의 지배의 기록은 19세기 중엽 제정 러시아 치아 시베리아 유형소의 모습을 완벽하게 기술한 최초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꼭 100년 후인 1962년 소련의 시베리아 강제수용소의 실태를 폭로한 저작이 하나 나왔으니 그것이 바로 솔제니친의 노벨상 수상을 가져온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소련 강제수용소의 실체를 소설 형식으로 폭로한 작품으로 솔제니친을 단번에 대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1964년 레닌 문학상 후보자고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가로서의 명성은 서구에도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197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지만 소련 당국의 방해로 수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식은 그가 소련에서 추방된 1974년 스토콜룸에서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솔제니치는 말할 필요도 없이 도스토에프스키 죽음의 집의 기록의 독자였습니다. 제2의 죽음의 집의 기록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의 집의 기록 3편에서는 자유에 대한 도스토에프스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엇보다 절실히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도스토에프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도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책의 본문은 우리들의 감방은 요새 끝 장벽 바로 옆에 있었다라며 요새 안에 있는 수용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단 끝으로 가서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냅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무거운 족쇄를 차고 있는 요새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상상의 끝은 자유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도스토에프스키는 감옥 안에서는 바깥 세상을 마치 환상적 이야기 속의 세계처럼 상상했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울타리에 달아난 쪽은 늘상 잠긴 채 포초들이 밤이고 낮이고 지키고 서 있는 견고한 출입문이 달려있다. 이 문은 일터로 나가기 위해서 요구에 의해서만 열리곤 했다. 이 출입문 너머에는 여느 누구와 다름없는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명과 자유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러나 울타리 안쪽에서는 그곳을 마치 환상적 이야기 속의 세계처럼 상상했다. 수용소에서 도스토에프스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머리를 반만 면도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집의 기록을 보면 매주 정기적으로 머리를 반만 면도하러 가곤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 책의 주인공은 가공의 인물인 고래 안치코프지만 결국은 도스토에프스키입니다. 유형수들은 머리를 반만 밀곤 했는데 도스토에프스키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머리 면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끝에 도스토에프스키는 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나는 머리를 반만 면도하러 가곤 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안식기간에 머리를 면도하기 위해서 순번대로 감옥의 위병소로 불려갔는데 그곳에서는 대대에서 나온 이발사들이 찬비누로 우리의 머리에 비누칠을 한 다음에 무딘 면도칼로 사정없이 깎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고문에 대해서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감옥생활의 바로 그 첫날부터 나는 이미 자유에 관해서 꿈꾸기 시작했다. 나의 감옥생활이 끝나는 날을 수천 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세매보는 것이 어느덧 나의 즐거운 일과가 되었다. 나는 딱히 어떤 것에 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일정기간 자유를 상실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갇힌 자, 자유를 상실한 자들의 희망은 정당한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과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족쇄를 찬 채 자주 노동을 위해 나갔던 이르티시강 건너 초원의 유목민 천막 근처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두 마리의 양을 데리고 뭔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 끼르키즈 여인을 보면서 그 정경들은 쿵핍하고 터박하긴 해도 자유스러워 보였다며 자유를 동경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유의사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과 강제 노동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강제 노동이 힘든 것은 그것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몽둥이 아래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바깥세상에서 농부는 유용수들이 하는 노동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지만 농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므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죄수보다 훨씬 쉽게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마무리 짓기 전에 도스토옙스키는 또다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말을 하는 김에 여기서 잠깐 지적하자면 공상과 오랜 얽매임의 결과 때문에 감옥에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는 현실의 자유, 즉 실제의 현실에서 누리는 자유보다도 왠지 더 자유롭게 느껴졌다. 죄수들은 현실적인 자유의 개념을 과장하였지만 이것은 모든 죄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본질적인 것이었다. 어떤 다 헐어빠진 옷을 입은 병사라도 죄수들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거의 왕처럼 자유로운 인간처럼 보이게 마련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머리도 깎이지 않고 족쇄도 감시병도 없이 다니기 때문이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자유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책 속에서 사람은 어떤 목적과 목적을 향한 지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면서 목적과 희망을 잃은 사람은 슬픔으로 인해서 악인으로 변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목적은 바로 자유이고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며 유용수들은 자유와 해방에 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죽음의 집의 기록은 한글 번역으로 457쪽에 이르는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유용소에서의 온갖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책은 죄와 벌과 갇힌 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유롭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의 속에 살면서도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몸과 마음이 모두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방종도 물론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상태, 즉 인생의 주인이 되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스트옙스키가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린 것이 있다면 돈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 책 속에서 돈은 주조된 자유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돈 없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도스트옙스키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돈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용소에 들어갈 때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들어가자마자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다섯 번이나 돈을 빌리러 온 죄수가 있었지만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과 교활함에 속아 넘어간 것이지만 수용소 안에 실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죄수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도스트옙스키는 수용소 입소 초기 자신이 완전히 암흑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수용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그는 감옥 안에 죄수들이 꼬베이까 동전 하나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하며 애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겨울밤은 길었으므로 죄수들은 잠겨진 옥상 안에서 잠들 때까지 각자의 손재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도스트옙스키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감옥에 오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배워서 뒤에는 훌륭한 장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곤 했는데 여기에는 장화공, 단화공, 재봉사, 목수, 열쇠공, 재단공, 도금사 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작업의 주문은 도시에서 얻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돈은 주조된 자유라는 대목이 죽음의 집의 기록 속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돈은 주조된 자유였으며 그래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돈은 10배나 더 귀중한 것이었다. 만일 돈이 주머니 속에서 짤랑짤랑 소리를 내기만 해도 비록 그것을 쓸 수는 없지만은 벌써 반 이상이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은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었으며 더욱이 금단의 열매는 두 배나 달콤한 법이었다. 감옥에서도 술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파이프 담배도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지만은 모두들 그것을 피우고 있었다. 돈과 담배는 그 열병과 그 밖의 다른 질병으로부터 죄수들을 구해주었다. 일도 그들을 범죄로부터 구해주었다. 일이 없었다면 죄수들은 유리병 속의 거미처럼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죄수들은 돈을 저축할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를 지키는 간수들은 죄수들이 잘자란 돈벌이를 한 것을 묵인해 주긴 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수색을 벌여서 돈이며 모든 것을 압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가진 돈으로 곧바로 술을 마셔버리곤 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술은 비밀리에 유통됐습니다. 그 안에는 술을 파는 죄수도 있고 고리대금업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수용소에서 주는 급식, 수많은 바큐벨러가 들어있는 스파와 빵을 먹었지만은 돈 있는 죄수들은 사식을 먹을 수 있었고 쇠고기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교도소에서는 영치금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음식은 식사 외의 과일, 빵, 통닭 등 간식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같은 감방의 사람들은 늘 풍족한 간식을 함께 먹곤 합니다. 19세기 시베리아의 수용소에서는 그런 체계는 없었지만 돈이 있으면은 유령껏 음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법률과 규율을 어겨도 못 본 채 해줄 수 있는 간수나 호성병, 하사관 등을 매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감옥에서의 돈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감옥에서 가공스러운 의미와 힘을 가지고 있다. 단호히 말할 수 있는데 감옥에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가진 죄수가 돈이 하나도 없는 죄수보다 10배나 고통을 덜 받는다.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관리들처럼 모든 관거품을 받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만일 죄수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있을 모든 가능성을 박탈당한다면 그들은 미쳐버리거나 혹은 파리처럼 죽어버릴 수도 있으며 혹은 들어보지도 못한 나쁜 짓에 마침내는 빠져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수들은 경련을 일으키고 이성이 흐려질 만큼 돈을 갈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받는 위로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유용생활 중 그 같은 관찰의 결과가 돈은 주조된 자유라는 명구로 나타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수용소에서 장차 소설의 소재가 될 여러가지 유형의 범죄자들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수용소에는 부친사례범, 아내사례범, 아동사례범, 상관사례범, 살인강도, 위폐의 제조범, 주류밀매업자 등 각종 중범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죄수들 가운데에서는 수용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감독장교에게 일로 바치고 혜택을 받는 밀정도 있었습니다. 죄수들 중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불량배도 수용소에 들어오면 얌전해졌습니다. 온갖 살인범 등 평악범들이 들어찬 곳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수용소를 죽음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범죄자들을 관찰하면서 죄수들 가운데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죄수들의 모습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때때로 황혼 무렵 일터에서 돌아와 감옥에서 취사장으로 다시 취사장에서 감옥으로 천천히 감옥 마당의 광장을 따라 어슬렁거리고 있는 죄수들을 감옥의 계단에서 바라보면서 죽음의 집이다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들의 얼굴과 움직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애썼다. 그들은 내 앞에서 이맛살을 찌푸리거나 아니면 무척 쾌활한 듯이 건의로 쓰며 이 두가지 유형이 제일 자주 마주치는 부류이며 거의 감옥의 특징이었다. 도스토옙스키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도 죄수들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살폈습니다. 그는 생소한 것들을 상세히 탐색하려고 했으며 다른 죄수들의 대화에도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질문도 했습니다. 또 체형을 받으러 가는 죄수들의 심리상태를 상상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체형은 일반적으로 500대, 1000대 혹은 1500대는 한 번에 맞게 되지만은 2000이나 3000대가 되면은 두 번 또는 세 번으로 나누어 맞게 됩니다. 1000대, 2000대라니 현재의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재정 러시아에서는 반역죄나 황족에 대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때는 사형죄를 적용하지만은 일반 살인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전부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태형은 그대로 시행됐기 때문에 태형에 의해서 죄수들이 목숨을 잃는 수가 많았습니다. 태형은 죄수를 알몸으로 또는 상의를 벗긴 채 몽둥이를 두들고 도줄로 서 있는 병사들 대열 사이를 지나가도록 해서 등짝에 몽둥이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갑니다. 한 번에 다 맞지 못했을 경우 등의 상처가 나오면은 나머지 매를 맞아 맞아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무도회가 끝난 뒤에도 군부대 내에서의 이러한 태형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수용소에서 만난 범죄자들은 후일 그의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화벌도 수용소에 있을 때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당퍼 노파 자매를 죽인 죄화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커프의 원형은 죽음의 집의 기록에 등장하는 오를로프라는 살인범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죄화벌의 라스콜리니커프와 죽음의 집의 기록에 오를로프는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이 소설 역시 여러 번 쓰여졌으므로 당초의 구상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를로프를 병원에서 처음 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당당한 태도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숱한 살인을 자인하고 몽둥이 찜질을 받는 태형을 절반쯤 받은 후에 거의 실신한 상태로 저녁 무렵에 병원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더 번 정도 병실을 거니는 것을 보고 도스토옙스키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를 강철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봤습니다. 오를로프를 일주일 내내 관찰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무제한으로 통제할 수 있었고 어떤 종류의 고통과 형벌도 무시했으며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는 육에 대한 영웅의 완전한 승리라고까지 감탄했습니다. 오를로프는 빨리 나머지 태형을 받고 오븐스쿠에서 네르친스쿠 수용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도주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를로프는 퇴원 이틀 후 두 번째 태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의 매를 견디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와서 처음 누웠던 침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감탄한 인물치고는 허무한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용소의 또벌스쿠 귀족 출신의 부친 사례범 일린스키 소위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모조프 씬의 형제들의 주인공인 장남 드미트리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초고에서는 장남 드미트리의 이름이 일린스키였다고 합니다. 일린스키는 억울한 유용살이를 했습니다. 10년의 형기를 마치고 그가 출소한 후 진범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비교적 즐거운 심적 상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관찰한 죄수들의 두 가지 유용 중 후자 즉 쾌활한 태도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의 후반에 나오는 아꼴라의 남편 한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질투로 아내를 죽인 죄로 10년간 유용생활을 한 인물입니다. 그가 죽음의 집의 기록의 가상의 주인공 고란치 거프인 것입니다. 이렇듯 도스토옙스키의 시베리아 유용서에서의 경험은 그 후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성경책 외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고 기록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편지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수용소와 죄수들에 대한 적지 않은 분량의 죽음의 집의 기록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수용소에서의 일들을 관찰하고 머릿속에 새겨 놓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는 아무것도 쓸 수 없었지만 병원에서 메모를 남긴 것이 있는데 그 중 일부가 시베리아 옴스크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정치범으로 사형장까지 갔다가 처형 직전의 황제의 가명조치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4년의 시베리아 유형 사병으로의 4년 군 복무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스토옙스키는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생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참혹한 환경의 수용소에서도 출소 후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는 신체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힘든 노동에도 정을 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이렇게 수려합니다. 나는 노동이 나를 구할 수 있으며 나의 건강과 육체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계속되는 정신적인 불안과 신경성의 초조함 그리고 감옥에 숨막히는 공기가 나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주 바람을 쏘이고 매일 피곤하게 하며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을 배우는 일. 바로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 내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몸을 단련하여 건강하고 활기에 넘치며 심센 젊은이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리라고 말이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일과 운동은 내게 무척이나 유익한 것이었다. 나는 나의 동료들 중 귀족 출신 한 명이 감옥에서 마치 촛불처럼 소진해 가는 것을 두려움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나와 함께 감옥에 들어올 때만 해도 아직은 젊고 아름다하며 활력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추록을 할 때는 이미 반쯤이나 황폐해져서 백발이 성성하고 잘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의 천식까지 걸린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니다.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살아야 한다. 처음부터 일에 정을 붙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나는 죄수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으며 그들은 오랫동안 경멸과 조서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곤 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누구고 개의치 않고 내 생각대로 갈 것이면 가곤 했다. 처음에 도스토오프스키가 노동일을 나가서 일을 도우려고 하면은 기존의 죄수들은 귀족 출신 도스토오프스키에게 일에 방해가 된다며 고함을 치면서 그를 몰아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물건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하는데 따로 서 있는 것은 매우 무한한 일이었습니다. 죄수들은 도스토오프스키를 보면서 왜 저런 일꾼을 우리에게 준 건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하면서 예전에 귀족 앞에서 거두름을 피우며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농노 출신인 죄수들은 귀족 출신 죄수가 자기들처럼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 때문에 도스토오프스키를 증오하고 멸시하려 들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스토오프스키는 그들의 위협과 증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른 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9.1.759의 도스토오프스키는 형 미하일에게 보낸 편지에서 귀족에 대한 그들 일반 죄수들의 증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며 우리들의 고통을 즐겁게 보고 있었고 기회만 있다면 우리들을 산채로 잡아먹으려 들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귀족 출신인이라도 다른 죄수들과 잘 사귀는 사람이 있었지만 도스토오프스키는 성격적으로 동료 죄수들과의 교제를 두려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노역은 겨울보다 여름이 힘들었다고 도스토오프스키는 말합니다. 여름은 낮이 길고 습지에 모기들이 들끓어서 일을 하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노역은 건축에 관계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도스토오프스키는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하기도 했는데 운반할 때 쓰는 새끼줄 때문에 어깨가 계속 벗겨졌지만 그는 체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여 그 일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는 추록 후에도 오래 살고 싶었다고 죽음의 집의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한 개당 3.2kg이 나가는 벽돌을 8개씩 쥐고 운반했다. 잠시 설명을 하자면 벽돌 8개면 25.6kg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2개, 즉 38.4kg까지 운반할 수 있었고 그 후 15개, 48kg까지도 운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는 무척이나 기뻤던 것이다. 감옥에서는 갖가지 물질적인 불편이 수반되는 저주스러운 생활을 견뎌내기 위해서 육체적인 힘이 정신적인 힘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나는 추록 후에도 오래 살고 싶었다. 당시 도스토프스키는 10푼트, 즉 4kg가량 되는 족쇄를 차고 있었으므로 족쇄의 무게까지 더하면 50kg이 넘는 엄청난 무게의 짐을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록 이후를 생각하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인 도스토프스키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50kg이 넘는 짐을 운반한다는 것은 아주 숙련된 짐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도스토프스키에게 사형장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이 없이 처음부터 시베리아 행위 정해졌더라면 그도 수용소에서 시들어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사형장에서 새로 받은 생명을 선물이오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슬프고 어두운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육체의 소유자가 되어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도스토프스키가 수용소에 있을 때 수용소에는 도시의 서민들이 보내오는 각종 빵 등 의연품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빵 등은 죄수들에게 고루 배분되어 배고픔을 달래주었습니다. 도스토프스키는 상류계급은 이런 일들을 잘 모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민들이 수용소에 의연품을 보낸 것을 말합니다. 도스토프스키는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수용소에서의 음식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정 러시아 때 수용소가 소련 시절의 수용소보다 나았다는 이야기의 근거에 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스 비치의 하루 등을 보면 소련 시대의 죄수들은 식사가 늘 부족한 상태여서 영영실조에 시달렸습니다. 도스토프스키 수용소 시절 부활절과 성탄절 무렵에는 시사품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빵, 흑빵, 튀김과자, 팬케이크, 유제품과자 등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도시 전체의 상인과 소시민 등 모든 이들이 자기 집에서 만든 빵을 수용소에 갇혀있는 불행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도스토프스키는 도시의 거의 모든 가정이 보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남은 한 푼을 털어서 더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는 선물이었다고 수례했습니다. 도스토프스키가 수용소 생활을 마칠 무렵에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옴스크에 근무하는 군인들 중에 아는 사람과 옛날 공명학교 동창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되살리면서 그들 덕에 돈도 더 가질 수 있었고 가족들에게 편지도 쓸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성경책 외에 다른 책은 읽을 수 없었지만 책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처음 대했을 때 도스토프스키는 그 이상스럽고 동시에 마음 설렉했던 느낌을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출소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던 심정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겨울에 감옥에 들어갔으므로 겨울에 들어온 것과 같은 날 같은 날에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 내가 얼마나 초조하게 겨울을 기다렸으며 여름이 끝나고 나무에서 잎들이 시들어가고 초원에서 풀들이 없어지는 것을 얼마나 황홀하게 바라보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눈이 날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오래도록 기다리던 그 겨울이 온 것이다. 이따금 나의 가슴은 자유에 대한 커다란 예감 때문에 깊고 강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출소 바로 전날에 이러한 소회를 적었습니다. 출감을 하루 앞둔 날 저녁 황혼이 깃들 무렵 나는 마지막으로 철책을 따라서 우리 감옥 전체를 돌아보았다. 이 몇 년 동안 나는 몇 천번 이상을 이 철책을 따라 돌았던가. 마음속으로 나는 거무스름한 우리 옥사 통나무 건물들의 작별을 고했다. 감옥 생활을 시작하던 그때 이것들은 얼마나 불쾌한 인상으로 나를 절망시켰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 벽 속에 얼마나 많은 젊음이 헛되이 매장되었으며 여기서 얼마나 위대한 힘들이 덧없이 파멸해버렸는가. 수용소를 나오던 날 도스트웹스키는 옥사 전체를 다니며 죄수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작업장으로 출발한 뒤 10분쯤 지나서 다시는 감옥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을 맹세하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 함께 들어갔던 동료도 같이 나왔습니다. 베트라세프스키 사건에 함께 연루돼서 수용소 생활을 같이 했던 두로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도스트웹스키와 달리 수용소에서 다른 죄수들과 처음부터 잘 지냈다는 사람이 두로프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들은 족쇄를 풀기 위해서 곧장 대장장이에게 가야 했습니다. 대장장이는 도스트웹스키를 돌려세우더니 뒤에서 그의 발을 들어 올리고는 족쇄를 부숴습니다. 죽음의 집의 기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족쇄가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들어 올렸다. 나는 그것을 손으로 들어 올려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싶었다. 지금까지 그것들이 내 발에 있었다는 것이 새삼스레 놀라웠다. 그렇다.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 자유, 새로운 생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가. 도스트웹스키는 4년 전인 1850년 1월 23일 옴스크에 도착했습니다. 현기가 4년이었으므로 1854년 같은 날 출소해야 하지만 2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책에는 같은 날 자유롭게 됐다고 썼습니다. 그는 출소 후 오랫동안 수용소의 죄수들을 연민을 가지고 보살펴온 어느 고마운 사람의 집에서 얼마간 지내다가 3월 2일 옴스크에서 동남쪽으로 700km가량 떨어진 세미팔라틴스크에 주둔 중인 시베리아 제7보병대대에 사병으로 배치됩니다. 4년의 유형에 이어서 4년의 강제군 복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